1. 마디슨 1. 마디슨 2. 마디슨 2. 마디 평소와 다름없이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족 그런데 3. 마디슨 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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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디 5. 마디 5. 마디 5. 마디 상상도 못한 누군가가 내 가족을 공격합니다 5.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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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마디 5. 마디 5. 마디 5. 마디 너 둘 다 같이 일어나면 다가야 돼. 그럼 메디슨을 구입해. 여기 기다려. 메디! 메디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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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메디슨! 이건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9-1-1 전화해야 할 것 같아. 누군가가 쏜 총에 네이선과 그의 아내 크리스탈까지 살해당한 것이다. 최초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건 사람은 메디슨을 데리고 나왔던 외할머니 레타 웨스트폴. 범인은 마치 이들의 만남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면접 교섭 장소인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총상의 각도로 봤을 때 범인은 두 명으로 각각 다른 위치에서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게 한때 가족이었던 네이선을 떠나보낸 웨스트폴 가족. 이들은 슬픔 속에서도 메디슨이 아빠를 잃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본다. 그런데 얼마 후 권고된 범인의 충격적인 정치. 살인을 사주한 사람은 내선의 장모였던 레타 웨스트폴이라는 것. 예, 너는 맞다. I hired the killers But I could not longer sit by And watch my daughter suffer Kristen? Are you all right? Mom, what do I do? I think daddy's gonna take medicine away from me What? In fact, she was able to take medicine to her daughter She was able to receive the most positive treatment And she was able to carry the same treatment She didn't have to take care of the girl She didn't have to take care of the girl But her daughter She didn't have to take care of the girl You are so good Wanna try this part too? Kristen, I'll see you soon, right? Of course, let's do something more fun, okay? Okay 외할머니 레타는 선녀가 레이선 부부를 만날 때마다 딸 생각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레이선 부부의 살인을 사주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레이선의 잔인이었던 폴 웨이스트 포니 레이선 부부를 향해 총을 쏜 범인 중 한 명이 폴이었던 것으로 레이선이 선녀의 양위권을 가져가려는데 앙심을 품은 레타와 폴이 공모 재혼한 그의 아내까지 살해했던 것 두 사람은 범행 직후 아들 카메론을 시켜 범행 도구인 총을 인근 연못에 버리게 했다 이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 크리스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총을 쏜 또 다른 범인은 누구일까? 그랬다 총을 쏜 인물이자 살인을 계획한 사람은 레이선의 전처 크리스틴이었다 이혼 당시에 남편 레이선을 거짓으로 모함하며 부모의 동종을 샀던 크리스틴 이혼 당시에 남편 레이선을 거짓으로 모함하며 부모의 동종을 샀던 크리스틴 하지만 그녀는 점점 딸 메디슨을 방치했고 양육은 고스란히 웨스트풀 부부의 몫이 됐는데 크리스틴은 초라한 자신과 달리 행복하고 부유한 레이선 부부에게 질투를 느꼈고 크리스틴은 초라한 자신과 달리 행복하고 부유한 레이선 부부에게 질투를 느꼈고 메디슨 역시 친절하고 다정한 새엄마 크리스틴과 점점 가까워지는 듯 보였는데 메디슨 역시 친절하고 다정한 새엄마 크리스틴과 점점 가까워지는 듯 보였는데 이혼이 за 늦리는 energized, 이런 동요일та 원에 신경을 쫓아내며 심해져군요 그런지, 제 말에서 도와줘요 학생을 해 주시기 힘들기 그럼요? 이혼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혼을 도와주면 현실에 원을 죽을 수 있는 것같은데 부모에게 네이선과 크리스탈 버블을 죽여달라며 강요했던 것. 심지어 아빠 폴과 함께 총을 쏜 공공이 남동생 카메론인 척 속이기 위해 가슴을 테이프로 압박, 남자처럼 위장하기까지. 그녀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됐음에도 끝내 가족들이 꾸민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크리스탄과 아빠 폴은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엄마 레타는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남동생 카메론은 증거인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범행에 사용된 종신형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범행에 사용된 종신을 유지합니다.